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생들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불신자를 살립시다. 이런 말씀 가지고 예배가 이끄는 삶이란 재물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오시아니아 지역에 있는 바노와트에서 전도 집회 및 다양한 국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금요 기도 시간에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리하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소가 나우유키 장노님이 헌신을 해서 소가 중고등학교를 세우는 이런 기공식 행사가 있었고 또 빗물식수화 행사가 있었습니다. 빗물식수화는 서울대 한무용 교수는 우리나라의 빗물 박사라 불러요. 빗물 박사인데 빗물을 식수하는데 그렇게 전 세계로 그렇게 어려운 나라들에게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 37과 그렇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바노와트에 빗물을 받아서 바노와트 같은 석나라들은 수도시설이 거의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빗물을 받아가지고 사는데 빗물을 오랫동안 받아 놓으면 밑에 찌꺼기가 깔아 앉으니까 그걸 위에서 떠먹는데 몸에 안 좋을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 빗물식수화 시설을 하게 되면 빗물을 받아가지고 모든 걸 다 글러내고 생수같이 지금 우리가 먹는 생수보다 더 최고의 그분 이야기로는 하여튼 물 중에 최고물이 빗물이에요. 빗물 이 물통으로 비를 받아서 그 지역에 그냥 모든 사람들 다 묵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공원에도 보니까 이미 시설을 해가지고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그것이 보니까 큰 통 한 개가 얼마 안 해요. 백만 원이야. 그 통은 백만 원인데 밑에 깔고 전부 수입해야 되니까 시멘트부터 수입해야 되니까 그래서 몇 천만 원이 드는가 봐요. 그렇다면 지역 사람들이 다 묵고 사는 이 일을 사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띄고 있는데 이번에 빗물식수화 중공식을 하고 또 하나 평화기념식이라고 이 반호와틀 피해를 받은 남태평양에는 2차 대전 때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강대국들이 여기 대해서 이 나라들에 대한 평화기념식을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늦게 이제 결국은 강대국들이 와서 막 이렇게 해주는데 보니까 중국은 컨벤션을 지었어요. 중국에서는 엄청난 이것보다 더 큰 컨벤션을 지어놨는데 운영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다른 나라에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기념이 세운 게 없어요. 솔로몬 제도에 세워라고 국가에서 갔는데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그러고 예산이 안 되니까 결국 못 세웠어요. 하나도 못 샀는데 이번에 우리가 간 곳은 놀라운 그 현장에 그 지역의 최고 좋은 땅에 그것도 뉴질랜드에서 돈을 주어서 사놓고 잔뜨로 쫙 가난 그 현장에 우리 기념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온 국회 부의장 주석용 국회 부의장이 한나라당 그다음에 미래당 그다음에 더불어당 다 국회의원들 다 같이 왔는데 주석용 국회 부의장이 그렇게 감탄을 해요. 아니요. 국가도 못하고 우리 나라가 못하는 걸 어떻게 2, 3, 7 이렇게 이 단체가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이번에 200명이나 이번에 반항도 온 거 보고 놀래가지고 감탄했어요. 감탄했어요. 같이 우리 식사하면서 이야 대단합니다. 유목사님 보고 존경스럽습니다. 나라가 못하는 거 어떻게 돈 한 푼도 안 드리고 우리가 이제 평화기념을 세웠으니까 우리나라 이름으로 제막식을 했으니 얼마나 정치인으로서 고맙겠어요. 그렇게 한 것이 뭐냐. 이미 벌써 대통령이 와서 우리 WRC 3시겠지요. 모든 거 빗물 식수하였다. 이미 서울대 가서 같이 다 이렇게 기념이 있다. 조약 맺었지요.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그냥 말로 그게 국회의장이 파워해요. 지금 국회의장이 최고예요. 국회의장이 대통령 총리 다 조정하는 최고 파워인데 그분이 암 걸려가지고 두 달 동안 이번 애가 다 치료해 줬지. 대통령 비실장이 또 암 걸려가지고 석 달 동안 다 치료해 줬지. 이렇게 국회의장 부인은 당뇨병 걸려가지고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발만 잘랐더라고. 보여주더라고. 이렇게 붙다고. 양말 벗어 보여주더라고. 이렇게 살아났다고. 이렇게 시세를 지나오니까 그냥 우리가 말하면 공짜예요. 그걸 정치인들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해놓으니까 보금을 해놨지. 현장 봤지 하니까 영원한 우리 사람이라 그러냐. 그러니까 반화도 중심으로 24개 나라 놀라운 역사에 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상들이 다 와서 이번에 같이 그렇게 평화기인식도 하고 또 빗물식수와 자기 나라들도 다 해야 되니까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이게 뭐냐. 우리의 사역은 다 언약의 여정이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삶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장소에 우리가 있고 그 언약이 성취해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이 말씀을 잡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냐말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뭐냐. 인생 최고의 축복이란 것. 인생 삶에서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언약의 여정을 가해할 당뇨성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언약이신 예수 그리시도 예수 그리시도가 오신다. 메시야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예비하면서 살았어요. 예수 그리시도가 인류를 구하는 오신다. 그 오실 걸 기다리면서 살았는 성도들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이예요. 아브라함 부터 다 그렇게 살았어요. 신약시대는 오신 메시야를 맞이하는 삶으로 살았어요. 예수 그리시도가 오신다. 맞이하는 삶.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시도를 기다리는 삶이에요. 다시 예수님 오신다. 제림하신다. 제림하실 예수 그리시도를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초림하셨던 예수 그리시도는 인류를 구원하라고 하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시도는 심판주로 오세요. 심판주로 제림하십니다. 그때는 인류 최후의 날이에요. 핵전쟁이 최후의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시도가 제림하실 그날이 인류의 마지막 최후의 날이라고 해가 빛을 잃고 그러니까 해가 무슨 빛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빛이 있어요. 빛이 해의 반사니까 해가 우리에 빛 주는 거예요. 해가 빛을 안 빛을 있으면 빛을 잃어버려요. 해가 빛을 잃고 해가 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지구는 다 우주는 끝이 그렇게 그 날이 최후의 날입니다. 예수님 제림하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뭐요? 언약의 여정이에요. 말씀을 잡고 말씀 송치 현장에서 내가 쓰임 받으면서 이 일에 정인된 삶을 사는 특별히 우리가 영국적인 눈을 열고 볼 수 있을 것이 언약의 여정을 간다고 해서 이 길을 간다고 해서 문제와 사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와 사건은 언제나 생겨요. 불신자와 똑같이 어쩌면 더 많이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정말로 예수를 안 믿었다면 이런 일을 안 당할 텐데 불신자였다면 이런 억울한 손해를 안 볼 텐데 이런 일들이 많이 겪을 수 있어요. 도대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나 안 가는 사람이나 똑같이 겪을 수 있어요. 이런 인생의 풍랑이 계속 닫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변함없이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을 일심 전심 지속으로 가야만 합니다. 가야 돼요. 언약의 여정 가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흔들림 없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느냐 천사가 허무한 언약의 여정 세상 그냐말로 세상 어느 사람보다도 가장 축복된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보호 예배가 이끄는 삶 예배가 이끄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스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을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믿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신층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시작하고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믿음의 내용 내용이 무엇인지 다양한 과점에서 쫙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로마스 12장부터 마지막 신묵장까지는 이런 믿음의 근거를 바탕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그러면 사는 것이냐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인 로마스 12장 1절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루는 전체 내용의 서론인 동시에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배가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배가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예원계절 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이끄는 삶을 살면서 은약성취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죄므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거룩한 산 죄물입니다. 1절모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본문이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으로 그럼으로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본문의 그럼으로를 뭐라고 표현했냐? 위대한 그럼으로 라고 표현했어요. 위대한 그럼으로 왜 그럼으로가 중요하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구원의 교리와 믿음에 대해서 다각도로 표현했어요. 인간은 한 사람도 빨림없이 모두 다 죄인이다. 모두 다 죄인이다. 죄인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가지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 그 결과 5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 하나님과 합복하게 되었다. 원수 되었던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합복하게 되었다. 로마스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장이 없다. 결코 정장이 없다라고 선불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어떤 문제도 어떤 사건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멋진 고백을 했어요. 로마스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구원이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 임한다.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 바울을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 구원을 이룰 줄로 믿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구속사 성취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합령하여 선을 이루시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마무리를 다 11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2장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므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앞으로 이런 삶을 살 것인데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놀랍게도 어떻게 하면 이런 멋진 삶을 살 것이냐 이 엄청난 축복 1장 11장 까지 다 해결됐는데 이걸 어떻게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느냐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놀랍게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이라 결국 예배를 강조하려고 이렇게 길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믿고 난 후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되는 거예요. 예수의 소를 내가 구조로 영접하는 순간에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했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성령 내주라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모든 것을 성령이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성인도 받고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격으로 놀러가야 돼. 내 수준으로는 그냥 잠 잡아야 돼. 잠 자야 돼. 그냥 실컷 세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뭐가 고상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예배드리려고 앉아 예배드리게 된다. 불신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놀라운 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변. 내가 하나님의 성인 내 몸이 하나님의 성인 이건 예배당이요. 하나님 내 몸이 성인 내 몸이 교회라. 예수 믿는 순간에 아멘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는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이걸 옛틀이라고 그래요. 옛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고의 시도가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옛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뭘 바뀌어야 되나 새틀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다. 새틀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것이 뭐요? 거룩한 산 재물이 되는 삶이에요. 거룩한 산 재물. 성장 여러분 거룩한 산 재물이 되라. 재물이 되라. 나를 재물되라. 좀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물. 재물은 뭐예요? 재물. 재물은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재물이 되라 그러면 죽어야 돼요. 죽어요. 그 짐승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물이 된단 말이냐. 산 재물이 되라 그러는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재물이 되느냐. 그 비밀이 바로 갈라디아 2장 김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실자에 못 박히는 삶. 내가 없어. 내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라. 말하는 것도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 같고 사랑하는 모든 내용이 다 그리스도 같아. 그리스도인이라. 세상 사람들과 달라. 아무리 만나봐도 아무리 대화를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 자기들과 달라. 다르니까 감동을 받는 거예요. 다르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똑같으면 무슨 은혜를 받아요. 무슨 말을 들어요. 달라. 완전히 달라. 완전히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 이제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삶이 아니에요. 내 중심이 삶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새로운 삶을 산다. 이게 새 틀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대행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의 나라 오직 성축만으로 깍인 뿌리 체질을 내려진 완전히 그냐말로 체질을 하던 이것을 바로 산재물의 삶이라. 산재물의 삶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의 재물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재물이요. 하나님의 뜻과 교획의 내 삶의 전부를 헌신하는 것을 산재물이라고 그래요. 예배 따로 내 따로 하나님 따로 내 따로 아니에요.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예배 산재물이요. 바울은 이런 삶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 잘 알아들어야 돼요. 교회 나와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내 모든 삶을 다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 성공하기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예배가 쉬우면 바울이 이렇게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한 이 영적 예배 이 사단이 빼앗아가요. 우리 장노님들 늘 기도할 때마다 대비 기도할 때마다 예배의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허감 저주의 세력은 이 방에서 나가게 하여 좁사사 은혜 못 받게 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해요. 밖에 또 기다려요. 집에 또 앉아있어요. 직장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영적 예배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야말로 이 사단은 계속 공개하기 때문에 영적 예배가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내가 오늘보다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영적 예배 드려가야 좁사사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 여기서 영적이란 표현은 원어적으로 합당하다는 의미예요. 합당하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최고 합당한 삶이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합당한 삶이 영적 삶이 영적 예배가 최고로 합당한 것이다. 바울은 로마스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곤도전서 6장 19절로 입제를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값으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적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거 아니야 네 몸 네 것이 아니야 값으로 사서 비싼 값 주고 사서 네 건 네 것이 아니야 내 거야 나를 위해 살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요 나를 위해 삶은 살면 안 돼요 마누라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서 아니에요 그건 다 부스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모든 시간 우선순위 모든 물질 우선순위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것이 안 돼요 내가 바빠서 예배 바빠 나면 바쁘다고 결혼식 있어서 나간 친구들 10년 만에 내가 약속이 있었어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부르면 직분 따라서 그건 뭐 내가 시간 남아 시간 남아 안 하지 내가 피곤하고 바쁜데 교회까지 하겠냐 그렇습니까 다 영증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신자보다 더 못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모태신앙인데 부신자보다 더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는 예배가 안 받는 예배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했는데 내가 선지자했는데 내가 장로했는데 내 권사 내 집사했는데 난 너 모른다 너 언제 내가 예배한 적 있냐 내가 많이 들었는데 나는 받은 적이 없다 나에게 준 적 있냐 영적인 예배를 한 분도 드리기 전부 사람 중심 체면 때문에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받은 적 없어요 영적 예배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적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적 예배 우리가 드릴 것이 영적 예배다 바울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렇게 길게 표현했겠어요 영적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다들 뭐 말하죠 다들 예배 드리고 다들 훈련 받으니까 이분은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도 실행이 한대 실행이 어느 산모인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산모가 아기를 낳으러 오면 자연 분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술을 해야 될 경우도 있대요 수술을 할 경우에는 마취를 해야 되는데 마취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산모에게 말을 합니다 심호흡을 크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마취가 들어가니까 심호흡을 하세요 그러면 그랬는데 어느 자매가 너무 긴장을 했는지 심호흡을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입으로 심호흡 심호흡 그래야 돼요 웃었지요 이 에피소드가 영적으로 엄청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엄청난 교훈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놓고 은혜 받았다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삶 속에 하나도 적용을 안 해요 입으로만 성경에 나오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다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 속에 실제로 적용을 해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결과예요 입으로만 외우고 있는 게 아니 단순한 지식적인 종교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내 삶 속에 사실적으로 적용되고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향을 입히는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단계로 영향력을 주는 단계로 그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 가던 직장에서 맨날 보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영향력을 못 미치면 뭐요 그건 아니고요 가짜입니다 예배 실패한 사람이에요 저절로 뭐요 억지로 무슨 밥을 사주고 무슨 말을 해서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영향이 입히게 돼 있다 전동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하는 건 오래 못 가요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영향을 입히니까 영향력을 입히니까 이것이 뭐요 거룩한 산 재물이란 거예요 영향력 입히는 사람이 거룩한 산 재물이란 거예요 우리 영계 저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산 재물이 되는 삶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영적 예배되는 자로서 당당히 서서 영적 성장입기를 재물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정인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재물로 들여지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밝히고 있어요 첫째 언급한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서 이 세대는요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창세기 3장 현장 이 세상은 사단이 잡고 있잖아요 공중군세 잡은 자 이 세상 왕은요 마귀예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다 잡고 있어요 다 잡혀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20장에 다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경 중심 다 잡혀 있어요 다 잡혀 있다고 이번에 국회 부의장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왔잖아요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대통령이 소가 중고등학교 시작할 삽을 퍼는데 거기에 왔단 말이에요 대통령과가 다 나두인 사회로 같이 삽을 퍼는데 이 국회 부의장하고 국회의원은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왜 안 왔나 알아보니까 이 학교를 세우는 학교 이름에 소가 나온 거야 일본 사람이 세우는 학교에 지금 한국과 일본의 정서가 안 좋은 상태인데 거기 가서 삽을 퍼다 정치 생명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왔다는 거예요 이야 참 성공 중심의 삶이 무섭구나 대통령이 열받은 거 우리는 몰랐어 국회의장이 대통령 만나서 신청했는데 너 내가 간 데는 너희도 안 왔지 않냐 나 못 만나줬다 이 국회의장하고 이 국회의원은 아무도 대통령이 못 만났나 우리는 세 번이나 만나는데 안 만나줬어 안 만나줬어 안 만나준 거예요 이야 그 오면 그 오면 어떻게 그렇다고 아니 그 학교에서 얼마나 축하하려고 했는데 그 와서 내가 안 왔다고 정치인도 서로 둘이 다 똑같더만 보니까 서로 자두인 사업 성공 중심 이부 예배 때 양천갑에서 국회에 왔더라고요 성공 중심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까지 받은 것도 크니까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 소리에 보냈어요 이 정치인도 오는 거는요 예배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표 표 표에 눈에 보니까 표 때 엄청 많잖아요 표 받으러 오고 표 받으러 주여 그러니까 거기 붙어있니까 권사가 데려와서 기도해라 권사님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 너무 좋다 이 기회는 말씀을 풀어주니까 너무 좋다고 말씀을 붙여주라고 누구 지시를 했었냐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성공 중심 이게 뭡니까? 누가 준 거예요? 이거 사단이 가이다 준 선물이에요 3장 중 11장 사단이 만든 거예요 여기 딱 하나님 못 찾게 하나님 잊어버리게 혹시 하나님 만났다 하더라도 지속하지 못하도록 온전한 자기 중심으로 온전한 물질 중심으로 거의 다 그렇잖아요 물질이 하나님인데 그걸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부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도록 다 달성물질을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권자 자본자를 따라 따라하고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다 부부진 상태에서 그걸 따라갔다는 조상들이다 그런데 사랑과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주셨어요 빠져나왔어요 이 구원이란 것은 세상에서 사단에서 빠져나온 사람을 구원받았다 살았다 이 말이에요 물에 빠져가자 죽어 가는데 줄을 딴 지가 끊임을 내서 아유 내가 구원받았네 여러분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빠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또다시 속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왜 또 창세 3장 6장 10장에 빠져 들어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각인뿐이 체지라 되라는 겁니다 빌리포 1장 입출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지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간단하죠 여기서 생활하라 이 말은요 헬라몰론 폴리투에스데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시민답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 생활하라는 말은요 무슨 시민을 살라는 말이냐 빌리포 3장 입자로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 있다고 밝혀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는 말이에요 생활하라는 그 말이 우리 성도의 생활은요 우리 성도의 생활은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사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거 다르죠 불신자들이 볼 때도 친구들이 볼 때도 다르죠 같은 직장 동료와 봐도 다르죠 우선순위가 다르죠 관심이 다르죠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다시 말하면 세상화되면 안된다 말이에요 불신자하고 살다 보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으면 안돼요 우린 구별됐다 성도에요 성도 우린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면 안돼 세상 사람들을 똑같이 치며갖고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면 그 사람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녀도 불신자하고 만나면 불편하고 어울리고 싶지도 않고 이상하게 문화가 안 맞아가지고 대화가 안 돼가지고 불편해야 돼요 맞아요? 친한 친구는 어디 있어야 돼요? 교회 있어요 교회 아이고 수준이 낮았어 네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그래 교회인들 수준이 낮다 맨날 같은 말 한다 그래 초등학문이에요 그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최고의 수준에 와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 많고 더 이상 지식이 없어요 남은 게 다 초등학문 초등학문 하나님을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하나님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데 누가 그리스도 설명할 수 있어요? 장관회 할 수 있어요? 교수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내가 국회 업무가 그래서 그리스도 알아요? 교회 1년 다녔대 모르잖아요 그리스도 모르고 다니면 종교에요 종교 영적문제 다 와요 막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구원받지만 세상의 삶에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불신자와 똑같이 불행하게 살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알아요 예수가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를 왔다 이걸 정확히 아는 것만큼 위대한 지식이 없다니까요 국회의원 보고 설명할 수 있다니까 대통령 만나는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은 모를 거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하다 이 엄청난 지식을 혹시 만나거든 말해주세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화되면 안돼요 세상과 구별되었어요 세상 방법으로 살면 안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속에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야 돼요 영계전 성도는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영격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입혀 나가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그룹한 산재물로 드리는 삶이라고 이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한 산재물로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이런 사람이 산재물이라는 거요 영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잘못돼 각인된 것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돼요 잘못 알고 있는 것 잘못 지금 들어가 있는 것 변화시켜야 되는 것 마음속에 잘못 우리가 상식삼장에서 살다 보면 한 주간 동안 살아도 오염이 엄청 돼요 영적으로 많은 것을 줄어들어가 불신형하게 만들고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 끝으로 자꾸 만들려고 해요 자꾸 세상 끝으로 그래서 나이 들수록 순수성이 없어요 그래서 랩런트가 중요합니다 랩런트가 왜 생명이냐 애들이 그래도 깨끗할 때 순수할 때 보험을 받아들여야 이 시대의 사무엘처럼 여덟부터 랩런트가 되지 나이 먹을수록 오염 안 되려고 해도 한 주간만 다녀오다가 1년만 지나면 그냥 확 많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교회에 나와서 씻어내는데도 계속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잘못된 각인되어 있는 것들을 변화시켜라 변화 변화 새롭게 변화시켜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예틀 깨버리고 올바른 응답 속에 들어가라 그 말이죠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응답 받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이 예틀 옛날에 불신자 때 가지고 있던 거 이거 종교생 할 때 가지고 있던 거 이거 다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이 새로 와서 응답이 되어서 이거 내 것 떼야 되는데 새로운 하나님이 새로운 그릇으로 준비하려는데 이것이 딱 걸려 버려 걸림돌이라 응답 오기 직전에 이것이 또 더 나와버려 또 무너져 또 자빠져 변화를 받아라 이 말은요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성령이란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지 말라는 거에요 뭐든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에요 성령이 하도록 성령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봐라 변화를 받아 변화의 주체는 내가 무슨 변화시킵니까 나를 뭔 시켜요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사사 주여 나에게 기도할 힘을 주옵사사 기도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하게 해 줘야 하는 거에요 성령의 변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실제로 성령의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모든 걸 여러 물 하나 하지 마세요 성령이 하게 하도록 성령이여 힘을 주옵사사 성령이여 전도하게 하옵사사 성령이여 직분감당케 하옵사사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은 천국 신문권이라는 영적 정책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여러분 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산재물로 드리는데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여 신앙상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여 성령이 하게 하시면 쉽게 할 수 있어요 모든 게 쉬워요 내가 하니까 힘든 거에요 내가 뭐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인무중이 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피곤하고 지루하고 오래 못해 직분 따라 성령이 하게 하면 평생할 수가 있어요 그때 기뻐하고 감사함을 할 수 있어요 영광스럽게 할 수 있어요 성령하게 하시면 아멘 청년을 어떻게 하면 천명만들 뭐 청년이 천명만들 하나님 하게 하셔야지 성령이 바람이 타야 되지 성령이 확 타야 하나님이 쫙 하게 하신다고 그럼 여러분 할 일이 뭐에요? 누리세요 누리세요 누리지 말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뭐 직분 맡아서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 해보려고 눌려 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사슥이 되어 안 하세요? 진절머리다가 도망가 버려야 돼요 자기가 해놓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성령이 너 받으면 아주 쉬워요 내 짐은 가볍고 쉬운이라 그랬어요 에스겔 36장 26절로 이 출제를 보면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내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야 행할지니라 여기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뭐 준다고? 부드러운 마음을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주신다 부드러운 마음을 성님께서 주신다 돌같이 굳은 마음이 아니고 그냥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해서 기도해요 기도 그래서 강단에 선품된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할 것이 다른 것이 없어요 정시로 무시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깊은 기도로 묵상으로 하나 앞에 나가면 돼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 기도하는 사람이 주는 것이 뭐냐 새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 잡고 언약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새 마음을 어제까지 받았던 상처투성인 마음이 아니고 새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도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게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아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 그걸 분별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뭐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마지막 세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냐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은약적 비전을 표현하면요 세계보고마에요 237나라보고마 사천말씀운동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평생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년 매달 매일매일 이걸 어떻게 이루어 갈지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 잡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만이 다시 말 말씀대로 살아야 응답이 된다 말씀대로 말씀대로 다시 말하면 은약이죠 은약 하나님의 말씀 은약 이 사천말씀운동 이걸 실제로 여러분이 확산나는데 하나님 내가 쓰임 받게 하여 조사사 신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실적으로 쓰임 받는 그런 삶을 살아봤어요 여러분 이제 휴가도 다 지났습니다 이제는 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 자신들이 한삼도 빠짐없이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받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사천말씀운동에 쓰임 받게 하여 조사사 모두 다 현장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구합니다 결론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란 글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꼬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어버리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기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 다하면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 만남을 순식간에 쥐어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님과 같은 만남이다 힘들 때 땀을 따가주고 슬플 때 눈물을 따가주니까 공감합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 가장 보배롭고 가치있는 만남은 생명 살리는 복음적 만남이다 생명 살리는 복음적 만남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만남이다 성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예배에요 예배가 이끄는 삶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예배 통해서 다 응답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예배 한번 제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알면서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알면 그때부터 삶은 확 성령의 바람이 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뭐에요 결국은 어떤 축복입니까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현장전도 제자에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이 사실을 말하는 거에요 가문의 저주에서 38자에서 정신병에서 우울증에서 가위 눌림에서 이런 그야말로 많은 고통나는 이분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줄을 던져 건져내는 거에요 생명줄을 던져 생명줄을 던져 생명줄을 던지는 것이 이번 한 주간도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정인에 All in All out All change All blessing 이 축복을 받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믿음에 무한도전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다